인간의 속성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것의 하나는 우리 자신의 생활에서 도피하려고 드는 일이다. 우리는 대부분 지평선 저쪽 마법의 장미꽃밭을 꿈꾸면서도 오늘 자기 방앞에 피어있는 장미꽃은 거들떠보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현명하지 못할까? 비극적인 바보이기 때문일까? 스티븐 리코크는 그의 젖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들 인생의 움직임은 실로 기묘하다. 어린아이들은 내가 큰다면 이라고 말한다. 큰소년은 어른이 된다면 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이제 결혼만 한다면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결혼했다고 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다음에는 은퇴하게 된다면 이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결국 은퇴할 무렵이 되면 그는 지나간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본다. 차가운 바람이 주위를 스쳐갈 것이다. 그가 인생이란 그날 그때의 이임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뉘우칠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놓치고 싶지 않는 나의 꿈 나의 인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은 성공철학의 세계적 과장 나폴레옹 힐이 지은 책으로써요. 성공철학 최고의 명자로 뽑히는 Think and Grow Rich의 한국 번역판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Step 1, Step 2를 봤고요. 이번에는 Step 3에서 Step 13까지 그 마지막까지 볼 예정입니다. 각 장마다 그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내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장. 자기암시는 놀라운 힘이 있다를 살펴보겠습니다. 3장. 자기암시는 놀라운 힘이 있다. 날마다 마음속에 성공을 그려라. 긍정적인 자기암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자극 방법이다. 여기서는 자기암시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기암시란 우리가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스스로 자기 마음에 주는 암시나 자극을 말한다. 일종의 자기체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암시는 자신의 생각이나 소원을 의식적으로 잠시의식에 주입함으로써 우리들이 인생마저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제가 그 앞 시간에 소망을 이루는 6가지 원칙을 설명했는데요. 당신의 소망을 종이에 써서 하루에 3번씩 소리내어 읽고 이미 그 소망을 달성한 것처럼 느끼도록 노력하라고 얘기를 해 주었는데 이 가르침을 지켜나가면 당신의 소망은 잠재의식 속에서 부동의 신념으로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가르침을 되풀이하면 당신은 소망을 일으켜 현실의 돈이나 그 외의 것으로 전환시키는 적극적인 사고가 차차 습관화되어 몸에 배게 된다고 합니다. 즉, 되풀이해서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라는 거죠. 소망을 소리내어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생겨나는 마음의 변화라고 합니다. 잠재의식은 마음의 변화, 즉 감동에 의해서 비로소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말뿐인 그것도 감정이 깃들여 있지 않은 말로는 잠재의식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잠재의식을 자각키기 위해서는 신념에 찬 감정이 배어나는 힘찬 말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집중력을 단련시키는 방법은 첫 번째가 소망하는 말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잠재의식이 무엇이든 주어지는 암시를 받아들이나 몇 번이고 되풀이하지 않으면 좀처럼 그 암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여 자기 암시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잠재의식이 굳은 신념을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당신이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령 당신이 부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을 때 이미 돈은 당신이 손을 내뻗지도록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확고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일은 그 소망을 위한 행동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해야 할 일은 마음속에 성취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소망을 잃은 모습을 그릴 수 있게 되면 다음은 그것을 위해 당신이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잠재의식에 자기가 원하는 소망을 각인을 시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직접 해야 그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자기암시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밤에 잠들기 전에 당신이 쓴 암시의 말을 이미 그것을 손에 넣었을 때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또렷한 목소리로 읽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암시의 말이 마음속에서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될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여 읽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벽이나 천장, 화장실, 책상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이 암시의 말을 붙여두어 항상 당신의 마음을 자극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실행하는 것이 자기암시의 힘을 발휘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행할 때 반드시 감정을 깃들여 해야 하며 특히 신념을 가지고 자기암시를 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거는 우리가 목표를 이룰 때 하기 위한 행동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계속 자기의 목표를 되뇌고 그 다음에 잘 보이는 곳에 자기의 목표를 적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을 부나 그 외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환시켜가기 위해서는 자기암시의 힘이 작용되지만 자기암시가 부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암시에 의해 자극받은 잠재의식이 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4장은 전문 지식을 활용한다. 성공의 길로 진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지식은 그 길을 포장해준다. 여기서는 다른 자기개발서랑 약간 다른 게 단순히 이렇게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방법까지 다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일반 지식이고 또 하나는 전문 지식이다. 일반 지식은 아무리 다양하고 폭넓게 알고 있을지라도 불을 측적하는 데는 별로 쓸모가 없다. 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보다는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불을 측적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지식은 단순한 재료에 지나지 않는다. 그 지식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자기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자유자재로 능숙하게 조절함으로써 주위 사람들과 협조하면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자신이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을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이거를 보면 느끼는 게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그거를 실생활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 결코 이게 부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꿈을 실현시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문 지식이 마냥 없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꿈을 이룰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힘들거나 귀찮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5장에서는 상상력에서 가능성이 나온다. 당신이 찾고 있는 기회는 당신의 상상력 안에 있다. 상상력은 당신의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공장이다. 여기서 상상력이란 문자 그대로 인간이 창출해내는 모든 착상을 구체화하는 공장이다. 착상이나 소망은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 비로소 모양, 무게, 그림자를 가진 현실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인간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한계는 오로지 이 상상력을 어디까지 개발하여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상상력에는 두 가지 활용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합성적 상상력이며 다른 하나는 창조적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합성적 상상력이란 오래전부터 내려온 사고방식이나 지식, 아이디어 등을 합성시켜 새로운 무언가스를 창조해내는 힘이라고 하고요. 창조적 상상력은 한계가 있는 인간의 마음을 무한히 지성과 직접 교신시키는 힘이라고 합니다. 영감이나 마음속의 번뜩임 등은 창조적 상상력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한의 지성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주의 힘, 그 다음에 신 그런 개념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상업, 공업, 금융 등 각계의 지도자나 화가, 음악가, 시인, 작가 등 뛰어난 예술가들은 모두 이 창조적 상상력의 개발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소망은 단순한 사고의 번뜩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몽롱한 아지랑이와 같은 것으로 구체적인 형체가 되어 현실화되지 않는 한 추상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소망을 부로 전환시킬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 합성적 상상력이지만 아무래도 창조적 상상력에 의지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여기는 소망보다 상상력이 좀 더 구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을 실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상력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원을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상력 중에서도 합성적 상상력이 우선 필요한 것이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당신의 소망을 돈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소망을 위한 계획을 확실하게 종이에 옮길 때 소망은 차츰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소망을 계획하여 종이에 쓰는 일 그것이 사고를 돈으로 전환시키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소망이란 사고의 번뜩임이다. 이 번뜩임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즉 돈을 벌고 싶다는 소망이 마음속에 번뜩인 순간부터 당신의 육체나 두뇌는 목표를 향해 자동적으로 작동을 시작한다. 이것은 대자연이 지구나 우주의 만물을 창조해왔다는 것과 똑같은 불변의 법칙에 의한 움직임이다. 대자연의 불법의 법칙에 힘을 빌림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부는 상상력에서 출발한다. 재산축적의 출발점은 상상력이다. 여러가지 아이디어나 착상은 상상력에 의해 창조된다. 상상력을 통해서 부가 축적된 예를 여기 뒤에 들고 있는데 코카콜라의 탄생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늙은 의사가 자기의 상상력을 통해서 코카콜라의 제조비법을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느 사람이 샀는데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의 출발은 상상력에서 출발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상상력이라는 게 아이디어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보통 요새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면 한 달이나 일주일 동안 시간을 비워놓고 그때 계속 앞으로 자기 아이디어나 사업의 그 계획을 한다고 하잖아요. 결국에 그 사업이나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테슬라의 사장인 일론 머스크가 딱 떠올랐거든요. 저는 달에 사람들을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위한 로켓을 쏘아 올리고 그 다음에 화성에서 움직일 전기차를 개발하고 그런 거를 볼 때 정말 상상력을 실제로 실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놀랐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상력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죠. 최종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과 완전한 계획을 세우는 것에 의해 아이디어를 부로 바꿀 수 있다는 놀라운 법칙을 코카콜라 신화를 창조한 아서 캔들러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금명과 정직만으로 부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성실하게 일만 하면 부자가 된다는 생각 또한 큰 오해라고 합니다. 막대한 부를 획득하는 데는 간절하고 강렬한 소망과 대자연의 법칙이 작용하여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아이디어란 사고의 번뜩임이며 그것은 상상력의 작용을 빌려 행동을 일으키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단순히 소망을 갖고 있는 것과 그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웠더라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기는 실천의 중요함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거나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무엇인가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망은 희미한 추상적인 세계에서 상상력이 작용에 의해 점점 구체적인 세계로 발전하여 그 달성 계획이 만들어지며 결합되는 것이다. 어떻게 면밀한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첫째, 필요한 인재를 되도록 많이 모은다. 이 협력자들이 힘을 빌어 계획을 세우고 행동 준비를 한다. 둘째, 협력자들에게 힘을 빌리기 전에 그들이 협력에 대해 어떤 보답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 둔다. 셋째, 협력자들과 적어도 주 2회 되도록 자주 만나라. 넷째, 협력자들과 상호간의 마음이 통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계획을 세울 때 남들의 도움을 받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남의 협력을 전혀 빌리지 않고 거대한 부를 구축할 만한 경험이나 재능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를 구축하는 계획은 반드시 자기의 힘과 협력자들의 힘이 능숙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월 천만 원을 버는 것까지는 혼자 힘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천만 원을 넘어서 정말 큰 부자 한 달에 1억, 10억 그렇게 큰 부를 정말 이루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큰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패를 해도 계속 계속 시도를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초의 계획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경우 주저할 것 없이 즉시 다음이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도 실패하면 또다시 곧 다음 계획을 세운다. 즉 완전히 성공을 거둘 때까지 몇 번이고 계속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포인트인 것이다. 성공을 원한다면 실패를 거듭해도 이를 교훈삼아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만약 포기를 한다면 그것은 인내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완전한 계획이 없으면 도문을 벌기는커녕 다른 어떤 일에서도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계획을 계속 계속 수정해서 세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신사임당님의 최근 책 제가 킵고잉을 리뷰를 했었잖아요. 신사임당님은 유튜버로 되게 성공하신 분이고 월 1억 이상씩 번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약간 관점이 다르긴 하는데 처음에 여러 번 실패를 할 거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자본금이 만약 1억이라고 하면 100만 원의 사업을 여러 번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공과 실패는 자신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시도를 하다 보면 성공이 언젠가는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중단하는 자는 결코 승리를 얻지 못한다. 반면에 승리자는 결코 중단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이거는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실행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리더가 갖춰야 할 조건 그 다음에 리더가 실패하는 10가지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보면 다섯 번째 실천적인 계획 성공한 리더는 일을 계획하여 그 계획을 반드시 실행한다. 6. 보수 이상을 일하는 습관 리더로서 절대적인 조건은 부하에게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일을 해낸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다. 7. 쾌활한 성격 야무진대가 없고 주의성이 없는 사람은 리더가 되지 못한다. 리더에게는 존경심이 모여야 하므로 그 때문에도 쾌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8. 인정스러운 마음 리더는 부하에게 인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 9.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 리더는 일에 관한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10. 투철한 책임감 리더는 부하의 실패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10. 이 각오가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리더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 부하의 무능은 자신의 무능이라고 생각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11. 협력하여 일을 할 것 리더는 협력체제 아래에서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 부하에게도 협력하는 것이 중요성을 가르치고 지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이거를 꼼꼼히 읽고 한번 실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더가 실패하는 10가지 원인도 있거든요. 이거는 제목만 간단히 볼게요. 1. 정밀한 사고나 계획이 부족 2. 하찮고 번거로운 일은 하기 싫어하는 것 3. 행동보다도 지식을 내세우는 것 4. 부하로부터 도전을 두려워하는 것 5. 상상력이 부족 6.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 7. 과격한 성격 8. 성의 부족 9. 특권남용 10. 직위와 신분과시 진짜 리더이신 분들은 꼭 이거를 읽어보시고 이렇게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실천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다녀봤는데 모르겠어요. 요새는 많이 바뀌었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간 좀 존경스러운 리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그래서 제가 회사를 나온 중요한 이유도 내가 회사를 다녀서 버티면 저러한 부장이나 이사가 될 텐데 과연 그런 모습이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인가에 회의를 느껴서 회사를 그만둔 게 생각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동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실패자가 될 수 있는 31가지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반대로 하면 성공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생 목표의 겨려 그 다음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습관 인내력의 겨려, 배타적인 성격, 결단력의 겨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공포에 휩싸이는 것 배우자 선택의 잘못, 동료 선택의 잘못 그 다음에 사업 선택의 잘못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사업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집중력이 부족, 낭비벽, 좁은 마음, 무절제, 협동정신 겨려 노력 없이 손에 넣은 재산이나 권력, 거짓말하는 것 이기주의와 허영심, 억측에 의한 판단, 자금부족 이런 거를 쭉 설명해주고 계시거든요. 이 장에 읽을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결단은 신속하게 한다. 결단이 소망을 완성시킨다. 언제, 어떻게 결단을 내릴 것인가를 몸에 익혀라. 당신은 결단에 의해 막대한 재산을 놓치지 않고 손에 넣을 수가 있다. 당신은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 실패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결단력이 부족이다. 결단력의 결여, 즉 우유부단함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최대의 적인 것이다. 백만장자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을 분석하면서 명백해진 것은 그들 모두가 신속한 결단력의 소유자이며 한 번 내린 결단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매우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거기에 반하여 불을 축적하는 데 실패한 사람은 예외 없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매우 느리고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빠르며 게다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거를 딱 읽으면서 내가 결단도 느리고 한 번 결단을 해도 자꾸 바꾸는 습관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됐고요. 투자든 아니면 직장이든 끝까지 성공하려고 하면 자신의 생각을 자꾸 왔다 갔다 변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자기가 결단을 신속하게 했다면 그거를 꾸준하게 밀고 가는 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돈을 만족할 만큼 손에 넣지 못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남의 의견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신문 기자나 주변 소문에도 쉽게 흔들린다. 의견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싼 상품에 불과하다. 누구나 산더미 정도의 무책임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남의 의견에 현혹되어 신념이 없는 결단을 내린다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가망이 없다. 남의 의견에 좌우되는 것은 자신이 아직 진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결단에 따라야 한다. 당신이 선택한 협력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당신 마음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남의 말을 듣고 자신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 정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반증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결단을 해서 말보다는 행동의 중요함을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속히 명확한 결단을 내리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며 그 바람을 달성하는 용기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바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향해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원하는 것을 꿈을 꾸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빠르게 결단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투자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그거를 빠르게 결단하는 게 중요한데 그 빠른 결단을 위해서는 그 전에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됐다는 거죠.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 버릇이 없어지지 않는다. 어떤 직업이라도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발견한 직장에 취직해버린다. 이러한 사람들은 확실한 목표도 가지지 않고 또 경영자를 신중히 선택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지위와 급류에 만족해야만 한 것이다. 부나 사회적 지위 등 원하는 바를 열망한다면 누구나 반드시 일을 이룰 수 있다. 단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열심히 추구하지 않는 한 결코 저절로 굴러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8장은 참고 견디는 마음을 키운다. 무엇이 약점인가를 확실히 알자. 성급함이야말로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인내력을 몸에 익혔을 때 당신은 전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소망에서 어떤 가치를 철출해내기 위해서 인내력은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리고 이 인내력의 근본이 되는 것이 의지의 힘이다. 의지의 힘과 소망이 올바르게 결합할 때 두려움을 모르는 그 무엇이 생겨난다. 막대한 재산을 구축해온 사람들은 때로는 냉혈한 일하고 비담받는 일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오해이다. 그들은 강인한 의지력과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인내력을 기를 수가 있는데 그거의 방법이 오로지 자기 소망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목표 달성의 출발점은 모두가 소망이라고 합니다. 만일 당신의 인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소망이 약한 탓이다. 따라서 좀 더 소망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함으로써 인내력을 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인내력을 기를 8가지 비결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인내력은 마음의 작용이며 개발하여 단련시킬 수 있다. 인내력을 연마하기 위한 8가지 비결을 소개해보겠다. 1. 목표의 명확화. 당신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이것은 인내력을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강력한 동기부여야말로 온갖 곤란을 극복해가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다. 2. 소망. 더욱더 열렬하고 간절한 소망을 가진다. 당신이 소망이 뜨겁게 타오르게 되면 누구보다도 강한 인내력을 발휘될 것이다. 3. 자신감. 당신의 능력, 당신의 가치를 믿는다. 자신감과 용기는 인내력을 지탱해준다. 4. 계획의 조직화.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나가는 도중에 점점 인내력이 양성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5. 정확한 지식. 당신의 경험, 당신의 관찰을 기초로 하여 지식을 쌓는다. 올바른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한 억측이나 짐작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당신의 인내력을 파괴하기만 한다. 6. 협력심. 사람들에게 인정과 이해와 조화가 갖추어진 협력심을 얻는 일은 당신의 인내력을 강화시켜준다. 7. 의지의 힘. 명확한 목표를 향해 항상 마음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인내력의 밑거름이 된다. 8. 습관. 인내하는 것을 습관화하여 몸에 배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신의 마음은 나날의 경험이 쌓여서 원숙해질 것이다. 이게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특히 목표를 명확히 하고 소망을 구체화하는 게 인내력을 기르는 밑바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비판을 두려워한 나머지 친척이나 친구 또는 세상 사람들이 영향을 지나치게 받아 결국 자기 인생을 허비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실패에 대한 비난이 두려워 일부러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실패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성공하고 싶다는 소망보다도 강한 것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남한테 비판을 받을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좀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실현해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비판에 대한 두려움은 이런 온갖 아이디어가 계획화되어 행동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남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보통 돈, 행복, 명성과 권력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달성 길이 언제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달성 길을 명확하게 설명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희망만 갖는 게 아니라 언제, 얼마를 달성할 것인 게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홉 번째 장은 유익한 협력자를 찾는다. 소망을 돈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당신 주위의 협력자들이 당신의 부를 축적하게 해줄 것이다. 부를 축적하고 성공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그것을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행동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에너지가 없으면 어떤 훌륭한 계획도 무력하여 쓸모가 없게 된다. 이 에너지라는 것은 조직화되어 올바르게 방향 지워진 지혜를 말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사람들이 소망을 돈이나 그 밖의 가치로 전환시키는 조직적인 노력을 의미하고 있다. 이 조직적인 노력이란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유지하면서 협력해가는 모습을 말한다.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협력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그만 성공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정말 커다란 성공은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서 그거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여든 여러 사람들이 지식과 노력과 협조의 정신은 성공을 이루는 데 커다란 힘이 된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협력자의 원조가 없으면 그 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10장은 성에너지를 창조적으로 전환시킨다. 성에너지는 당신의 정열이나 창조적 상상력이나 집중적 소망이나 인내력 그리고 그 밖의 당신을 풍족하고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것이 원동력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성충동은 마음에 따르는 작용에 하나고 하지만 사람들이 육체적인 문제로만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꺼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에너지는 정신적인 거라고 하죠. 그리고 성생활에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첫째는 인류를 영속하게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며 셋째는 보통 사람을 천재로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충독을 좋은 에너지로 바꾸면 이게 시너지를 이뤄서 엄청나게 큰 효과를 거둔다고 하거든요. 성충독의 전환이란 성이 육체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바꾸어 좀 더 다른 에너지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소망은 인간의 소망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에 사로잡혔을 때 사람들은 평소에는 보지 못한 왕성한 상상력과 용기, 의지력, 인내력, 창조력 등을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소망은 너무나 강한 것이어서 사람들은 명예나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걸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정욕이 되면 나쁜 쪽으로 빠져들 수 있는데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이런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써가지고 훌륭한 작품을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에너지는 행동력이 원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 중요한 게 성과 사랑을 결합해서 시너지를 내는 게 성을 좋은 곳으로 바꾸는 데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잠재의식을 끌어낸다. 잠재의식은 잠자는 거인이다. 게다가 이 거인은 당신의 하인이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바라든 것은 무엇이든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이게 요새는 잠재의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한때는 이 잠재의식을 되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잠재의식에 계속 각인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최면도 그거의 일종이죠. 잠재의식을 극대화하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인간의 마음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두 가지로 포착이 되는데 우리의 오감에 의해 현재의식에 보내온 모든 정보는 정리되고 분류되어 잠재의식 속에 저상된다고 합니다. 이 정보들은 서류 보관함에서 서류를 꺼내듯이 필요에 따라 잠재의식 안에서 불려나오거나 꺼내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소망하는 대로의 정보를 잠재의식에 입력할 수가 있다. 물론 돈이나 그 밖의 것을 얻고 싶다는 소망을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잠재의식과 창조력이 융합될 때 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해진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잠재의식을 인정하고 잠재의식에 자신의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어째서 몇 번이고 소망을 명확하게 알아 목표를 조용히 써라는 충고를 장황하게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한두 번의 도전으로는 결코 잠재의식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잠재의식에 각인을 시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당신의 잠재의식인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공포, 빈곤,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좀 더 건설적인 암시를 주어야만 잠재의식인 건설적인 정보를 계속 저장하게 된다.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계속적인 생각은 잠재의식에 각인이 돼서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잠재의식은 감정과 상당히 관련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건설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라는 얘기를 합니다. 건설적인 감정 7개는 소망, 신념, 애정, 섹스, 정렬, 낭만, 희망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건설적인 감정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동의나 명예 등 자신이 바라는 의식이 더욱 개발된다고 합니다. 7개의 파괴적인 감정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공포, 질투, 증오, 원망, 탐욕, 미신, 분노 건설적인 감정과 파괴적인 감정이 동시에 마음을 지배할 수는 없다. 반드시 어느 한쪽이 마음을 지배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건설적인 감정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리고 챕터 12는 잠재된 두뇌 능력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텔레파시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해하기 힘들어서 여기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장은 육감을 불러익힌다. 육감은 아이디어, 착상, 번뜩임, 명안 등을 포착하는 수신장치이다. 이 육감을 불러일으켜 사용하라. 성공으로 이어지는 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간절히 원하지 않아도 육감은 당신의 무한한 지성과 자유재대로 교신이 된다. 성공을 바란다면 이 육감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육감은 잠재의식의 일부로서 창조적 상상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 또 이것은 아이디어, 명안, 착안 등을 포착하는 수신장치이기도 하다. 육감은 내면에서 울려퍼지는 마음의 진동을 명상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실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보통 마음의 소리,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지만 뛰어난 과학자나 소설가, 음악가들이 자신이 훌륭한 명곡을 쓸 때 단 3분에서 4분 동안 썼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 자기의 머리에서 떠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자신이 이걸 쓴 게 아니고 어디선가 그 내용을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바로 육감인 것 같아요. 무한의 지성, 잠재의 의식을 통해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나오죠. 훌륭한 예술가나 작가, 음악가, 시인들이 어째서 위대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들은 창조적 상상력에 의한 자신의 내부에서 말하는 양심의 소리를 항상 신뢰했기 때문이다. 또 예리한 상상력의 소유자가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소위 육감에 의해 끌어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동하기, 마음의 힘은 무한하다. 철저하게 당신의 내면을 분석한다. 그리고 당신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언제나 당신을 방해하고 있는 공포를 내쫓아버리자. 그렇게 하면 당신은 완전히 무적의 인간이 될 수 있다. 인생의 성공 철학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있어야 된다. 마음의 준비라 함은 우유부단, 의효, 공포라는 세 가지의 적을 잘 연구, 분석하고 이해하여 그것들을 마음속으로부터 없애버리는 것을 말한다. 육감은 이 세 가지의 적 중에 하나라도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유부단은 공포의 묘목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기 바른다. 우유부단은 결단력의 결혀로 생기지만 이것이 의혹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 우유부단과 의혹이 결합하면 공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섯 가지 가장 큰 공포가 첫째 가난, 둘째 비판, 셋째 질병, 넷째 시련, 다섯번째 노령, 여섯번째 죽음이라고 합니다. 공포란 마음의 상태 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항상 무엇인가에 의해 지배받고 그 방향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는 것은 창조할 수 없다. 즉 모든 것을 창조하는 힘은 마음의 번뜩임이다. 하지만 이런 공포가 있으면 이 마음의 번뜩임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포를 분석해서 이 공포를 없애는 게 중요한데 너무 많으니까 몇 가지 공포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난에 대한 공포는 가장 파괴적인 것이며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난의 공포의 증후는 첫째 무관심, 일반적으로 원대한 희망이나 큰 뜻의 결여 가난을 관망하는 태도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태만한 사람을 만들어버린다. 이거를 반대로 하면 공포를 없앨 수 있거든요. 2번 결단력의 결여, 무엇이나 남의 생각에 의지하려는 나쁜 버릇 3. 시기심, 자기의 실패를 은폐하거나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는 나쁜 버릇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성공자에 대한 중상모력이나 비난을 하는 형식으로 나타낸다. 네번째 쓸데없는 걱정이나 기후 남의 실패를 일부러 찾아다니거나 수입 이상으로 거칠이를 화려하게 하거나 혹은 얼굴을 찌뿌리거나 눈썹을 치켜올리는 등의 태도로 나타난다. 5번째 지나친 조심, 어떤 경우에나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으로 성공하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실패의 가능성만 찾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실패만을 들어 얘기할 뿐 결코 그것에 대체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 때를 기다리기만 하고 결코 행동에 옮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6. 미루는 습관, 이것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누려고 하는 나쁜 버릇이다. 이러한 징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노령에 대한 공포. 나이를 먹는다는 것, 늙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두 가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노인이 되었을 때의 수입 걱정이고 또 하나는 주위 사람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불안 그리고 저 세상에 가까이 간다는 생각이 노령에 대한 공포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죽음에 대한 공포만큼 잔혹한 것은 없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람들을 종교로 향한 광신으로까지 보러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죽음을 생각해 보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와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변화할 뿐이라고 합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다. 에너지와 물질은 소멸하는 것이 아님으로 다른 모든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생명도 또한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에너지로 변화할 뿐이다. 따라서 죽음이란 단순한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되게 궁금해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죽으면 그게 형태가 변할 뿐 어딘가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과학적인 진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죽음 후의 세계는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섯 가지 공포는 우유부담과 결합하여 고민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오를 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마저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면 이런 공포를 다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성공을 원하고 있다면 먼저 마음이 평화를 지니어야 된다고 합니다. 불안을 제거하고 공포를 없애고 안정된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망은 차츰 분명해지고 성공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 성공으로의 출발점은 안정된 마음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이란 테두리 안에서 살라는 말을 해요.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를 걱정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면 고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는 고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테두리에서 사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들이 중대한 임무는 멀리 있는 희미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뚜렷하게 자신 가까이에 있는 것을 몸소 실행하는 데 있다.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항해를 편안히 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오늘이란 구액을 정하여 살도록 하라는 것이죠. 정락의 낭비, 정신적 고민, 이러한 것은 미래의 일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발밑에 달라붙게 마련입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 방법은 오늘 일을 오늘 해치우기 위해 모든 지성, 모든 정렬을 모으는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재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생으로부터 고민을 몰아내고 싶으면 과거와 미래를 두둡게 닫아버리고 오늘이라는 테두리에 살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살펴보았고요. 솔직히 이 뒷부분에 내용이 엄청 많은데 너무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간략간략히 봤고요. 최종적으로 읽은 느낌은 이게 제가 옛날에 읽을 때는 처음 접하는 내용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감동이 많았는데 이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읽으면 이 책을 읽을 다음에도 많은 책들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거와 비슷한 내용을 되게 많이 접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듣는 분들은 아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또다시 이런 걸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 여러 책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모든 내용의 기본적인 그 출발점이 되는 게 아무래도 이 책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기개발서적을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이면 이 책은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개발서적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자기개발서의 고전이니까 한번은 읽어보실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리뷰는 이렇게 마치고요. 이번 시간 리뷰가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고 책도 좋으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